자 다섯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남자의 미혼보다 여자의 미혼이 치명적인 이유 라는 영상이 달린 댓글입니다 사실 뭐 결혼 안하면 남자 여자 다 힘들죠 그래서 이제 뭐 요즘에 결혼 못하는 사람도 많잖아 뭐 남자 못하는 게 여자가 더 못하는데 여자도 못하는데 사실 결혼 이제 못한 사람은 남자가 더 많아요 남자 선비가 남자가 좀 더 많으니까 뭐 결혼 못하더라도 자기가 돈을 벌어서 능력과 살면 됩니다 근데 그게 힘들어요 특히 여자가 정말 힘들어요 더군다나 안타까운 건 뭐냐면 많은 여자분들이 자신들이 혼자 살 거라는 대비를 못하신 분들이 많아요 혼자 살게 되었을 경우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지 몰라 그래서 뭐하는 돈도 없고 월세 사시는 분들 많아요 그거 자체가 굉장히 힘들어요 혼자 살 거면 일단 중요한 게 내 보금자리 있어야 돼 허름한 집이라도 있어야 돼 그리고 꾸준하게 나이 먹어서도 일할 수 있는 뭐 기술이나 일자리가 있으랍니다 근데 여자분들은 그 어느 것 하나도 제대로 해놓은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뭐 집도 월세고 거기다가 일자리도 뭐 계속 나이 먹어서까지 일할 수 있기가 힘들고 특히 여자나이 한 40 넘어가면 이게 정말 좀 위기상으로 다가오거든요 그때 가서는 사실 결혼은 끝났습니다 끝났기 때문에 뭐 혼자 살든가 아니면 부모님과 같이 살든가 해야 되는데 쉽지가 않죠 이게 특히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여자분들이 대도시를 많이 선호해요 젊은 사람들은 젊을 때는 이게 좋은데 나이 먹어서는 이게 족쇄가 돼 나이 먹어서는 여자분들 이걸 관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젊을 때는 인프라도 좋고 뭐 젊은 남자들 사귈 수 있는 곳도 많고 놀 때도 많으니까 이런 좀 수도권이 좋긴 한데 문제는 나이가 먹으면 이게 좋은 게 아니라 부담이 돼요 왜냐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은 인프라가 좋으니까 집값이 비싸요 물가가 비싸죠 월요셋도 비싸고 보증금도 높고 그리고 음식값도 비싸요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 여자분들이 이제 돈을 많이 벌어서 그걸 대체할 수 있으면 다행인데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소수고 뭐 특히나 나이 먹어서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정말 소수예요 그 통계청에 나와 있는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설명드리면 여자분들이 나이가 40대가 되면 새우 200 버는 것도 버거워요 반전 이상 그만큼 못 벌어요 만약에 뭐 집이라도 있고 돈이라도 있으면 다행인데 뭐 그런 어떤 재정적인 기반을 닦아 놓지 않은 분들이 많아서 내가 일을 못하게 되면 일을 못하게 되는 순간부터 새우가 찾아옵니다 이게 그래서 전 항상 얘기해요 여자분들한테 돈 모으라고 지금 해외여행 가는 사람은 불여할 필요가 없다 명품 사는 사람은 불여할 필요가 없다고 지금 여러분 중고나라 당근마켓 번개장터 가보시면 명품 코너가 나이키 아이다스 신발 코너보다 더 많아요 매물이 정말 많아 와 진짜 많이 샀더라 진짜 여러분 심심할 때 한번 쳐보세요 나 번개장터 한번 쳐볼까 여러분 번개장터에 구찌라고 한번 쳐볼게요 구찌라고 치면 매물이 정확하게 77,219개가 나와요 이거 다 여자네 와 진짜 많이 샀다 와 보니까 뭐 지갑 선글라스 립스티드 있네 와 돈 급한 사람도 많네요 돈 급하신 분들 손보니까 여자네 아 구찌는 지갑을 많이 샀거네 여자분들이 샤넬은 가방을 많이 사고 보니까 샤넬은 가방을 많이 사고 구찌는 운동화 많이 샀는데 운동화죠 스니커즈 있잖아요 여자분들 은근 많이 샀더라고 시내 가보니까 구찌 이거 있잖아요 약간 굽 있는 운동화 있죠 이거 비싸죠 이거 이거 와 이거 많이 파네 여자분들 야 오래 신었네 나이가 누가 신냐 이거 이거 샀을 때 분명히 한 60만원 줬을텐데 팔 때리 20만원 주고 파네요 감가가 엄청 심하네요 구찌 운동화 이거 얼마나 좋을까 이거 운동화 엄청 인기 많거든 여자분들이 엄청 좋아해요 이거 구찌 운동화 이게 굽이 있는 거 있거든요 와 비싸네 87만원이네요 야 87만원 사가지고 팔 때리 23만원 감가가 엄청 심하죠 반도 못 빠져 반도 사각 로고 있는 거 있잖아요 구찌 이게 쇼핑몰 판매가 87만원이에요 근데 팔 때 23만원 와 지갑을 많이 샀구나 여자분들이 구찌 지갑을 많이 샀네 샤넬은 백이 많고 구찌는 지갑이 많아요 지갑 장갑 운동화가 많네요 이야 이게 재테크가 안돼요 여러분 가격이 시중가보다 반도 안돼요 팔 때 가격 보시면 반도 안돼 이야 완전 지갑 매장이네 지갑 매장 아무튼 이렇게 보면 제가 봤을 때 그런거야 명품 살 때는 좋다고 샀다가 돈 떨어지니까 이제 아차 싶어가지고 매물을 내보낸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문제가 명품은 여러분 거래가 잘 안됩니다 거래가 잘 안돼요 여러분이 못 믿겠으면 저기 사이트 가가지고 거래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면 매물은 많이 올라오는데 거래가 거의 안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나이키 아이다스 이런 것들 거래가 그만 그만 되거든요 가격 조금만 낮춰보내면 바로 거래가 됩니다 오히려 신발 같은거는 매물찾기가 힘들어요 좀 싸게 올라오면 바로 거래가 끝나버립니다 몇번 경험했었거든요 근데 명품은 분명히 그전에 올려놨는데 지금도 올라와있어 가격 몇만원 낮췄는데 근데 아무도 거래도 안봐 그만큼 지금 여자분들 중에 작은 사정이 안전부들이 많은 거겠죠 그러니까 그걸 왜 샀겠어 안 샀으면 좀 생활을 보태고 나왔을 거 아닙니까 아무튼 앞으로 남자든 여자든 간에 아까님하고 열심히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경제가 어려워질텐데 가면 갈수록 모은 돈 내가 그동안 얼마나 모았는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가 점점 중요해지는 시기가 다가올 겁니다 없는 사람은요 지금 돈 없고 조글리는 사람은 나중에 가면 더 힘들어요 더더 힘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누군가 비싼 물건 샀다 여행갔다고 좋아할 때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들은 돈벌이 있으면 혼자 사는 게 낫습니다 똑같이 맞벌이 해봐야 집안이 더하고 시댁 무슨 행사 있으면 이래야 됩니다 돈벌이 없으면 없는데도 결혼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요즘 남편들한테 돈 못 본다고 무시당하고 시댁에 무시당하고 한여 취급당합니다 결혼을 목매지 말고 취직해서 노후 준비하세요 폼폭남 이딴 마이다 퍼트니는 남자들하고 결혼을 해봐야 삶이 얼마나 펴질까 왜 자꾸 이런 댓글 다십니까 제가 주변대로 그 두 개 그거를 두 개 좀 패폭했다고 또 이런 댓글 다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피해의식이 많아 댓글에 댓글에 왜 그렇게 피해의식이 많습니까 여자들은 돈벌이 있으면 혼자 사는 게 낫다고요 근데 실제로 돈벌이 있는 분들이 대부분 결혼하던데요 돈 버는 사람들이 여자도 있잖아요 돈은 많이 벌면 혼자 살아도 돼 근데 문제는 그런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죠 많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봐 조린가님 요거 다닐 때 같은 학년에 의대 가는 사람 몇 명 있어요 여자도 요거 같은데 나도 기껏해야 한 학년에 한두 명 나올 거 말까 그래 한두 명 나올 거 말까 하다 지방 같은 경우에 명문고등학교 같은 게 다르겠지만 지방 같은 경우에 남거나 여거나 똑같아요 여러분 지금도 수능 결과 같은 거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 목에 의치한 약속 가능사도 몇 명 있겠어 많이 모아야 한 4명 5명이에요 4명 5명 그럼 나머지는 그런 거 못하잖아 그리고 돈벌이가 되면 혼자 사는 분도 있겠지만 오히려 결혼을 더 많이 합니다 왜냐 남자들이 저런 사람을 놓치지 않거든요 남자들이 그래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면 전체적인 어떤 관점에서 보면 돈벌이가 안 되는 분들이 혼자 사는 분들이 많아요 절대적으로 물론 능력이 있는데 홍길를 놓쳐가지고 결혼을 못하는 케이스도 있지만 그런 분들은 정말 소수입니다 똑같이 맞벌이 해봐야 집안일 더 하고 치대 무슨 행사에서 일해야 됩니다 모든 맞벌이 부류가 그렇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아니 근데 맞벌이라도 여러분 그런 게 있어 만약에 여자가 일을 편하게 하고 근무시간이 짧으면 여자가 집안일을 좀 더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맞벌이로 여러분 밸런스가 맞아야 되는 게 뭐냐 만약에 남자가 좀 근무시간이 짧다고 하면 남자가 좀 집안이 더 좋아져야 되고 이게 밸런스 무조건 반반이 아니라 맞벌이 하더라도 소득이 적거나 노동강도 약한 일을 하는 쪽이 집안일을 좀 더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근데 여자분은 무조건 반반을 생각해요 근데 소득이 반반이 아니잖아 맞벌이를 하더라도 소득차가 벌어지잖아요 보통 남자가 더 많을 거나 말이지 남자가 많은 이유는 간단합니다 남자가 늦게까지 일하고 더 힘든 일하고 빨간 나도 나와서 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돈이 더 많은 거야 근데 이것도 반반하는 것도 솔직히 좀 이상해요 이게 만약에 여자가 주말 출근 안 하고 밤늦게까지 일 안 하면 전 집안일 좀 더 할 수 있다고 봐요 물론 무조건 여자한테 다 몰빵을 시키면 안 되겠지 그러니까 돈을 벌더라도 적게 벌거나 일을 적게 하는 쪽이 집안일을 더 하는 게 맞아요 남자가 돼도 여자가 돼도 만약에 여자가 돈을 많이 보고 남자 적게 번다 그럼 남자가 집안일을 좀 더 해야 돼 만약에 여자가 돈을 더 많이 벌고 일을 더 많이 하는데 남자 일을 적게 하는데 집안일을 안 한다 그럼 그건 남자한테 문제 있어 근데 그런 집은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돈벌이 없으면 없는데도 결혼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려고 아니 돈을 못 벌면 결혼 안 하는 게 낫대 그럼 뭐하고 살 겁니까? 그러면 왜 이렇게 뭔가 댓글 다시는 논리가 없습니까? 논리가 공감이 돼야 되는데 논리가 없으니까 공감이 안 돼 아니 없으면 어떻게 삽니까? 혼자서 방세 어떻게 내 바꿔서 어떻게 냅니까? 세금 누가 내요 아니 돈벌이가 없으면 그냥 못 사는 거야 그냥 결혼하고 안 하고를 떠나가지고 아니 뭐 가만히 있으면 나라에서 도와준답니까? 아니 무슨 뭐 논리가 없어 이분은 요즘 남편들한테 돈 못 본다고 무시당하고 무시는 보통 여자분들이 남편을 더 무시합니다 내가 왜 이 사람 만나가지고 월급 얼마 안 되는 돈 가지고 이 고생을 할까 보통 돈 못 본다고 무시하는 거는 남편이 여자한테 하는 게 아니라 여자가 남편한테 합니다 만약 남편이 뭐 본 걸 받았는데 얼마 안 돼 옆집에는 얼마 본다고 하던데 그런 거 여러분 많이 듣잖아요 지금도 듣고 있잖아요 여러분 옆집 남편이 이번에 보너스 나가서 얼마 받았다고 하던데 옆집에는 이번에 보너스 나가서 회사에서 복지카드 받아서 그걸로 뭐 여행도 갔다 오던데 그거 누가 하더라? 그거 누가 말합니까? 남자분들 보통 옆집에 누가 사는지 뭐 하는지 몰라요 모른다니까? 나 모른다니까 여러분 나도 몰라 옆집에 누가 사는지 옆집에 있는데 누가 사는지 몰라 얼마 벌는지 모른다니까? 남자도 모른다니까? 일하나 바빠가지고 근데 여자분들은 옆집에 남편이 뭐 하는데 그런 얘기 하잖아요 밥 먹다가 뭐 어디 사업하나 봐 뭐 이번에 뭐 옆집 그 주부님 언니 있잖아 거기 남편이 돈 많이 벌었다 해가지고 선물로 뭐 나한테 구찌 자랑하더라고 여자가 그런 얘기하는 건 뭐냐면 사달라는 거거든요 사달라는 거 아니야 나도 갖고 싶다는 얘기잖아 남자 그런 얘기 들으면 기분 좋겠냐고 남자 밥 먹고 있는데 보통 비교하는 거는 남편이 여자를 비교하는 게 아니라 꼽을 주는 게 아니라 보통은 여자가 남자한테 합니다 한여치급이요? 아니 한여치급 무슨 한여치급이야 무슨 뭐 신데렐라 합니까? 아 이 댓글도 하시면 왜 이러지 이분 이분 주변도 내가 영상 가지고 두 개 영상 찍었는데 헛소리 계속 하시네요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곤란해요 이야기를 하실 거면 좀 현실적으로 논리에 맞게 얘기하셔야지 어 뭐 이론도 없고 논리도 없고 뭐 통계도 없고 팩트도 없고 이런 얘기 누가 믿습니까 좀 생각 좀 하고 댓글로 달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다섯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